으으으으으ую 여기가 어디지? 뭐...? 아니...? 저기 표지판 같은 게 있네... 메이즈러너 당신은 거대한 미루에 갇혔습니다 밤이 되면 앞에 미루분이 열립니다 주변 아이템을 사용해 미로를 탈출하세요 미로 안에는 열쇠 두 개를 찾고 탈축으로 나가세요 미로 안 당신이 기다리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아잉 그러니까 이 이 미러를 탈출하는 건가 아이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의 토템은 목숨 하나 더 주는 거고요 수청용 투명화 포션 3분 투명 되는 거고 함정 능력은 뭐냐 음 이렇게 고스 블럭 가짜 블럭 안에 숨을 수도 있네요 좋아 그리고 있겠구만 이거 뭐지 미니 인간 이거는 키가 작아지는 거네 근데 스피드가 느려지는구만 자 이 아이템을 사용해서 이 미러를 탈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눈을 떠보니까 이상한 미러에 간직이 되다니 여기서 반드시 탈출해야겠어 가자 완전 꾸불꾸불한 미러로구만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지 좋아 이 미러를 탈출하는 거야 이거는 밀치기가 있는 나무검이네 밀치기가 100이네 레벨 좋아 슥슥슥슥슥슥 오우씨 저거 뭐야 무서워 저 녀석을 피해서 미루를 탈출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미루를 탈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 죽겠어요 로este 오우 sei 온다 온다 간다 온다 ros пом 아 OP OK 오케이 어허 무서웡 후우 완전 어...다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서 거기 같아 밀어라 서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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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리 만들었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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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상자 어 지금 뭐야? 상자다 상자 안에 열쇠가 있나? 아 범위지 바꾸고 상자다아!! 아무래도 아무래도 괴물이 있는 거 같은데 들키면은 끝장이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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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슛배들 sham 으흐흥 으어어어 자 반대 liksom 괴물이 많은 쪽에 열쇠가 있지 않을까? 교벳이케 이게 뭔 소리야 오케이 좀 먹어 주구용 밀치기 검이 되게 많구만 아 이제 미로가 다 거기서 거기라서 이게 왔던 길인지 안왔던 길인지 완부준주 오케이 이건 몸을 피하기 쉬고 아 야 야 야 음 프로펠러 추베르 아니 왜 칼 안 써줘 아 으아 아 이게 어디인지 모르겠네 이거 탈출할 수 있는거 맞아 자 슬슬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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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처음 왔던곳이다 보니까 처음 왔던곳이 아닌가 막혀있다 아까 왔던곳이다 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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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슬슬 나가볼까나 와 이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어 어 이거 박혀있는 곳이다 반대편으로 가자 오케이 우리 어디서 어디에 어디에 오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으아아아 저건 인간마마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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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오오오오 어 뒤로가야 돼 어 뭐야 여기 열센가? 오케이 열사 cosas差 열사 두 ability 찾으면 돼 그러면 얘를 찾으면 됩니다 요 목숨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으 으응 으응 막댄 길이다 아 아 하아!!!! 하나도 안아픈데? 뭐야? 아!! 달치구 어디있어?! 아!!! 이거 근처였는데! 빠빠!!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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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expectation 쟤는 죽었다!!! 아! 막대는 길냐!!! arose aż o o o 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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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 반대편으로 가야돼 으아아아아아 띄어 반대편에 탈출구가 있다 으아아아 뭔 소리야? 주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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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 무서워 주베루 어떡해 아아아아악 히 히 주베루 히 멍청 아닌가? 괴물녀석들 반대패로 간다아 주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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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맞춰봐라 멍청이들 아휴 멍청한 녀석들 나 간다 주베루 피가 안달아 왜 이렇게 약 약해 히 히 히 히 히 탈출하게 해줘 히 히 히 히 히 히 히 히 원래 이렇게 해서 탈출하는거였는데 탈출 실패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엄청난 거대한 미로에서 괴물을 피해서 탈출해라 실패 미루에서 한 번 컨텐츠 해보고 싶었는데 좀 어렵네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디 가세요 토마스씨 히 히 네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